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 칼을 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뉴스공장을 그대로 그냥 냅뒀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김어준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생태탕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그렇게 저격을 하고 장난질을 쳤는데 저거를 왜 냅두는 거냐라는 이런 말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실제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냅뒀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켜보겠다라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설치고 다녀도 된다라는 말로 착각을 했는지 이번에 또다시 뉴스공장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에게 장난을 치다가 이번에 된통 걸렸는데요. 이번에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실패를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다가 제대로 걸렸고 서울시 측에서는 김어준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언론 중재위에다가 재소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시는 TBS가 보도한 서울시 역학조사 지원 인력 감추 그리고 역학조사 TF 해체와 관련한 두 건의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뉴스라면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고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왜 TBS를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재소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에 김어준은 자신의 라디오 방송인 뉴스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시내 확진자 수 증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해체했더라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어준은 오세훈 시장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동진 구청장이 굳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시기를 보니까 그렇다라고 강조했으며 최근 서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역학조사 인력 감소 원인이 됐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되고 나서 역학조사 TF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어준은 지난 13일 방송에서도 김어준의 생각을 하면서 지난달 24일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를 해체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서울시 측에서는 김어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우선은 역학조사 TF라는 조직 자체가 운영된 적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 발생에 따라가지고 역학조사 전담 조직인 역학조사실을 신설했는데 이는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역학조사관 숫자도 시기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증가함이 있었으나 4월 이후에는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운영된 바도 없고 오세훈 시장 이후에 해체된 사실도 없으니 김어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는 것이 현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3월에서 5월 역학조사관의 수를 줄였다라는 김어준의 주장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시는 3월 31일 기준으로 90명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4월 달에는 73명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설명했고 7월 현재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75명의 역학조사관이 있다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3월에서 5월 대비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3월 31일까지 90명이었던 역학조사관이 4월 들어가지고 73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시립병원에 한시적인 역학조사관 중에서 퇴사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복무 만료 등에 사유했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역학조사관의 수를 줄여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시 측에서는 TBS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로 서울시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 역학조사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오세훈 시장 이후에 인력을 축소한 것처럼 보도를 해가지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희생과 노력을 평가 절하시켰다면서 서울시는 김어준의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언론 중재 위에다가 재수하겠다라고 밝혔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방역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김어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 측에서 가짜뉴스라든가 외국 보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문제를 하면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까지도 국회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무대기로 묶어가지고 문체위에다가 막 추가 상정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까지 늘리고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 부담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라든가 외국 보도를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 언론의 버릇을 제대로 고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어준이 지금 대놓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다가 언론 중재위에 재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현재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 개혁은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편은 건들지 않고 상대편의 입만 틀어막겠다라는 그런 심보를 가진 개혁이라고 생각이 들 것이며 민주당 측에서 본인들의 언론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부터 폐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언론 개혁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여당 진영에서 언론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의겸인데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할 때 경찰 사칭을 했다라고 스스로 거의 고백을 하는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쏟아냈으며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MBC 기자가 경찰 사칭한 사건을 두고도 MBC 기자의 잘못이 명백한데 MBC라는 언론사를 탓하거나 그 기자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윤석열 측을 비판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언론 개혁을 주도하고 본인들이 언론 개혁의 적임자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번 정권에서 하려고 하는 언론 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번에 코로나 확산 관련해가지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 대통령하고 청와대를 들이받아버렸는데 오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로 기자회견에서 책임 정가를 중단하고 책임 방역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으며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민 정신 덕분에 가능했던 K-방역을 정권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다가 막상 정책 실패에 따른 4차 대유행에 대해서는 모두의 책임으로 과오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안타깝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김부겸 군무총리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처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로서 이에 대해서 김부시장은 여당 대변인하고 정치인이 논리를 제공하면 친여 방송인 등의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자들이 온갖 SNS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팩트체크가 된 거짓말을 퍼뜨리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한 번 죽고 방역 실패를 남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갈라치는 거짓과 음모에 두 번 죽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김어준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어김없이 책임 정가에 좌표를 찍고 있다고 비판을 쓰며 편향을 넘어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더는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부시장은 청와대하고 문 대통령도 직격을 했는데 델타 변이 확산 조짐이 보이는데도 거리 두기 완화라든가 소비 진작 등 섣부른 방안을 내놓은 게 누구냐고 지적을 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은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 가지고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등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라는 등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라는 등 이런 이야기하면서 긴장의 끝마저 놓았을 때마다 대유행이 반복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고 코로나 게임 체인저는 첫째도 둘째도 백신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내로남부라고 편가리게 하지 말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었던 11월 집단 면역 목표로 백신 확보에 전념하는 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김도식 정무부시장의 이와 같은 지적이 틀린 말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정권에게 뭔가 책임 있는 자세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백신이라도 좀 확보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보하지도 못한 백신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숟가락 얻더니 현재는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완전히 지금 조용한 상황이죠.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들이